보이그랜더 울트롱 21mm 렌즈는 라이카 VM 마운트로 출시된 완전 수동 렌즈입니다. 화형 후드가 렌즈 경통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렌즈 앞에 조리게 링과 후면에 포커스 링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동 렌즈이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보이그랜더 21mm 렌즈는 풀프레임에서 21mm 화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렌즈가 좀 도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RF용 렌즈답게 플렌즈백이 짧아서 렌즈의 크기는 컴팩트한 수준입니다. 라이카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RF 카메라이기 때문에 파인더를 통해서 이중합치를 이용해서 초점을 잡습니다. 최단 촬영거리는 0.5m 부터 반대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렌즈에 나와있는 피사기 심도표를 이용해서 피사기 심도계를 이용해서 조리기에 따른 초점에 맞는 심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최단 촬영거리는 렌즈에 렌즈가